해수왕 입문에서 고급까지 제품을 정리해보는 마지막 편인데요 이번 편은 자영업자와 사장님을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불과 2개월 전까지만 해도 제가 적은 대본은 대략 이런 수준이었는데요 자영업자는 상황이 없습니다 고정 수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테리어 용도가 강하기 때문에 수족관 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대략 이런 식으로 제가 적었는데 최근에는 코로나가 계속 발병이 되다 보니까 자영업자분들이 매우 힘들어졌고 이로 인해서 해수오왕은 잠시 접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분들은 이제 끝판왕이겠죠 그러니까 끝판왕으로 맞추는 걸 추천드리는데 시작하기 전에 저에게도 투자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게임 업계에서 10년 이상의 경쟁자로 다양한 게임 장르의 시스템, 밸런스, UI 등 개발 경험과 다수의 서비스 경험이 있습니다 게임 제작에 투자 좀 부탁드립니다 한 20억 정도만 땡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선 어항은 1800 정도의 어항이 좋습니다 여러 편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량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PVC 미제배관으로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되게 간단 명료한데 정말 예뻐요 이게 실리콘 옷으로 하게 되면은 원하는 각도로 딱딱 각을 맞춰서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찌그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PVC 배관으로 하는 게 정말 이쁩니다 그리고 조명인데 조명은 조금 취향으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라디온 G5나 OPEC, 아틀란틱, V4로 고르시면 됩니다 둘 다 최상급 제품이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라 사실 취향껏 그냥 고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둘 다 모바일로 연동은 되는데 이게 모바일 UX가 좀 개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감안하고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저의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OPEC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라디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눈부심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거의 쳐다볼 수 없는 수준으로 너무 밝습니다 근데 OPEC은 이런 부분까지 완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OPEC으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스키머는 역시 깔끔하게 끝판왕으로 버블킹으로 바로 그냥 가시면 되고요 1800 정도 어항이니까 대략 물량은 한 900리터 정도 되겠죠 그러면 버블킹 디럭스 250 정도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1927유로 정도 되는데 하나로 한 255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관세까지 포함하게 되면 대략 280에서 300만원 정도 하지 않을까 합니다 리턴모터는 라디온 조명을 고르셨다면 백트라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800 정도 되기 때문에 리턴모터를 두 개 정도를 구매를 하셔서 동시에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뭐 이렇게 구성을 해서 수류를 좀 더 보강해 주면 좋겠죠 그리고 백트라로 하신다면 L1으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버블킹 제조사에서 나오는 레드드래곤을 구매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레드드래곤을 구매하신다면 155와트 정도로 구매하시면 되고 가격은 1069유로 정도 되는데 하나로 142만원 정도 됩니다 수류모터는 에코틱 마린으로 만약에 구성을 하셨다면 볼텍 MP60으로 구매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춘즈가 개인적으로 좀 더 내구성이나 힘이나 이런 게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춘즈도 추천을 드립니다 MP60은 대당 100만원이고 4대로 구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춘즈는 한 2대나 3대 정도로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끝판왕답게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는 수준으로 구성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여태 설명하지 않은 자동화 장치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자동화 장치를 통해서 경칼마를 제어하고 그렇게 되면 안정성이 확보가 되니까 선호가 쭉쭉 커지겠죠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이 제품은 꼭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정말 사고 싶고 정말 갖고 싶은 제품 중 하나인데 조금 돈이 없는 게 좀 아쉽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넵튠 시리즈로 구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넵튠은 에이펙스 장치를 기준으로 여러 장비를 구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에이펙스는 염도, 온도, ORP, pH를 실시간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이나 PC로 시간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도 가능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넵튠의 진정한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데 에이펙스에 에너지 바를 연결을 하게 됩니다 에너지 바는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일반적인 멀티탭 같은 건데 여기에 각종 기기를 다 꽂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냉각기나 히터를 꽂아 놓고 수온이 낮아지면 히터가 켜지고 수온이 높아지면 냉각기가 돌겠죠 그 이상 필요한 경우 조명의 광량을 낮춰서 조명에서 나오는 열을 어느 정도 감소를 시켜서 수온을 떨어뜨리는 효과도 동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턴이나 스키머, 조명을 에너지 바에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트리덴트 장치를 연결을 하게 되는데 트리덴트는 광학 센서를 이용해서 알칼리니티, 마그네슘, 칼슘을 측정을 합니다 일정 시간을 주기로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DOS를 추가적으로 연결을 하면 부족한 물성치만큼 자동으로 보충을 하게 되는데 DOS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도진기입니다 정말 좋죠 딱 얘기만 들어봐도 그래서 정리하자면 에이펙스를 통해서 염도, 수온, ORP, pH를 실시간으로 측정을 하고 트리덴트를 통해서 알칼리니티, 마그네슘, 칼슘을 주기적으로 측정을 하고 부족한 건 DOS를 통해서 보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바를 이용해서 대부분의 해수 장비를 컨트롤 할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넵튠에서도 수류 모터를 판매하고 있는데 그 수류 모터를 구매하면 역시 이것도 같이 컨트롤 할 수 있겠죠 넵튠 시리즈를 전부 구매를 하게 되면 2539달러 정도 되는데 최근에 환율이 좀 오르다 보니까 하나로 한 307만원 정도 나오네요 과무새까지 포함하면은 넉넉히 350은 잡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정말 좋은 제품이죠 저도 정말 가지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성치는 넵튠으로 일단 대부분을 제어를 할 수 있으니까 넵튠에 다 맡기고 이제 양말 필터는 기족분들은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는 상태로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세탁기 따위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켈라의 자동 양필 교환 장치를 구매하시면 되는데 1800이니까 7인치 양말 필터를 두 개 정도로 사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켈라는 필터로 입수되는 물의 수위를 체크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양말 필터처럼 막히게 되면 이제 양말 필터 공간이 막 수위가 오르게 되잖아요 그때 그 수위를 감지를 해서 오토가 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필터를 교체를 하게 되는데 그냥 두루마리 휴지처럼 롤 필터가 감겨 있구요 그거를 이제 수위에 따라서 계속 교체를 해주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7인치가 42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이제 가격을 정리를 해볼게요 어항 400만원, 조명 4대 540만원, 스키머 300만원, 리턴모터 200만원, 스페어 리턴모터 100만원, 볼텍 수리모터 400만원, 자동 양말 필터 84만원, 대일 냉각기 250, 2대 130만원, 넵튠 세트 350만원, 칼슘 리액터 100만원, 장량펌프, 카본도저, 미러키 등 칼슘 리액터에 포함되는 부속품 100만원 총 금액은 2700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박테리아나 해수염이나 정수기, 테스트킷 등등등등 부가적인 것을 다 포함하다 치면 100만원 정도 되니까 대략 2800만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제 나름의 구성으로 좀 고급지게 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금액이 많이 안나오네요 전 좀 맞아야 해요 진짜 음향 덕후들 보면 뭐 억단위로 깨지는데 우리 해수 이 취미가 고작 3000만원으로 이 최고급을 다 맞출 수 있다는게 아 조금 자존심 상하네요 이게 헛소리 하지마 인마 아 그러면은 이럴 바에는 저희는 일단은 장비만 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안에 내용물이 중요합니다 컨셉은 당연히 비싼 걸 위주로 많이 해야겠죠 뭐 알크로나 아니면 물고기도 좀 있는 걸로 뭐 니모 이딴 거는 하는 거 아닙니다 블루탱 뭐 옐로우탱 이런 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저와 같이 천원 천민들이 사는 거고 이분들은 이제 좀 고급스러운 거 사시면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블랙 벤티드 엔젤 같은 거 투입하시면 딱 좋겠죠 블랙 벤티드 엔젤은 뭐 마리당 120만원 밖에 안해요 아까 뭐 3000만원에 비하면 되게 약소하죠 그리고 정말 이쁜 물고기니까 꼭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 이게 정말 이쁘고 정말 키우고 싶은데 이게 뭔가 말로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일단 블랙 벤티드 엔젤을 한 3,4마리 정도 딱 넣어주면은 이제 한 500만원 정도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크로로 도배를 하게 되는데 아크로도 그냥 일반 우리가 살 수 있는 뭐 컬처 뭐 이런 거 해서 뭐 한 개당 15만원 이런 거는 이제 취급하시면 안 돼요 한 3색이나 4색 정도 되는 그런 아크로 프리미엄 아크로를 사용하면 됩니다 뭐 한 개당 50만원 70만원 짜리로 딱 도배를 하시면 돼요 한 50개라고 치고 한 개당 50만원 이라고 쳐요 그러면은 2500만원 나오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대략 한 5천만원 맞췄습니다 근데 아직 억 단위는 아니에요 나머지 5초는 깔끔하게 물고기 3마리만 더 사시면 돼요 페퍼민트 엔젤 2000만원 짜리 3마리를 사시면 딱 1억 찍습니다 이 정도는 찍어야 해수 취미가 아 이것도 약간 부르주아 취미다 라는 걸 좀 각인을 시켜야 돼요 아무튼 사장님 컨셉이라기 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어항의 스펙을 필터링 없이 얘기를 해 봤는데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신나네요 상상만 해도 되게 즐겁습니다 아무튼 이번 편의 결론은 저도 넵튠을 사용하고 싶고 블랙 벤티드 엔젤도 정말 키워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